Вот films 뭐지요 아 예 오래간만입니다 아 leur 제가 생각한 그 ID 맞습니까 예 그때olu 아 그 캐시 50만원 자랑가들 뭐라구요 17성을 만들까요? 신발이랑?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 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완성되어 있는 타일론 덧펠트 사 오시고요 아이템 사라 아 제가 템 싹 갈아입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무기 빼고 맞나요? 네 맞습니다 아 그분 맞으시구만 많이 바뀌었군요 급한 대로 맞춰놨 아 왜 깔끔한 거 제가 그렇게 사라고 선호해드렸고만 아니 근데 룬학 서브에 30%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요정도면 만족한다 그냥 어차피 하드 루시드 6인 팟이니까 아니 주스테스 이제 5만대 보시고 계시는데 6인 팟 갑니까요? 아니 저는 컨트롤이 안되는 관계로 6인 팟에 1인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5만대면 보통 한 2, 3인 정도 가잖아 2, 3인? 아 많이 바꾸셨네 야 레전드의 에픽을 살고자 건요를 해줬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2줄템 다 샀지 음 근데 왜 망토는 22성 하셨습니까? 그거 나중에 너 데리만 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 저도 구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170억 정도 되는데 아 근데 타일러트 17성 짓는 게 쉽지 않죠 아 12, 10성 갑니다 추업이 좋아가지고 음 제가 최근에 200억 날려먹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분위기가 섭섭하네 아 벌써 10억 없어졌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첫 출석인가 오케이 아 아 7 파괴 확률 4.2% 파괴 확률 6.6% 아 6% 4.2% 6.6% 4.2% 6.6% 4.2% 6.6% 어 9.5% 9.5% 아 꺼비 6% 간당간당하네 4.2% 6% 9.5% 아 왔어 전어 통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10성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큐브하고 돈이 남아서 마운트도 해볼까요 아 10성 마무리 하는겁니까 아 저는 10성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탁월한 선택 잘했습니다 네 망토 하라구요 네 아 망토 20이요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2.1% 2.8% 2.1% 2.1% 2.8% 2.8% 2.8% 아 아깝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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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째 도전 4번째 도전 7% 5번째 도전 7% 6번째 도전 7% 말도 안되네 6번 도전했는데 이게 안올라가네 자 2번째 도전 5번째 도전 2번째 도전 4번째 도전 5번째 도전 5번째 도전 4번째 도전 2번째 도전 아아 속도 느려지는거에요 50분 딱 맞춰줘야돼요 탈벨 큐브를 하라고요? 못 맞춰요 아 그러면은 기다리는 김에 탈벨을 한번 큐브를 해달라는 거죠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보안이 27%면 쓰시는 것 같구만 뭐죠? 이렇게 돌립니다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 인트를 딱 봐도 27% 이상 쓰시는 것 같습니다 큐브 한 100개 정도 던지면은 한번 30% 한 150번? 그때 하필 인트이냐가 아니냐고 중요하지 아 이제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그게 뭐가 뜨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아 처음 길로 30%가 나갔네 결국에 첫 출발이 참 중요한데 말이지요 아 MP 30% 두 번째 나왔고요 아 27% 이거 쓰죠? 어 27% 쓰시는 것 같더라고 아이템을 딱 보시면 30 30 30 30 27 27 마력 에디 30% 35, 30, 12 이추보금 인트 30% 이제 바꾸실 거고 20 21 27% 남성 솟구 24% 27% 27% 27% 30% 30% 30% 30%가 더 많게 많다 아 그럼 망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을 겁니다 아 이거 스타버스 안 맞춰도 되나요? 아 자기는 귀찮아서 끄고 한다고 왜 저 할 때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아 역시 아 근데 비교적 괜찮네 아 깜짝이야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터졌냐 3스택 채웠고요 금액은 많이 안 쓴 것 같아 15성에서 많이 써서 그렇지 스타버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느려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공 잘하네 와우 갑니다이 아 아 까비 갑니다 밀고 갑니다 아 까비 와 까비 23 됐고요 갑니다 아 이거 빨라졌는데 어떡하냐 나 이거 못 맞췄는데 오오 하나 남았어 아 갔다 됐다 됐다 됐어 아 안 됐고 아...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맞췄어 아! 못 맞췄네 아... 와... 야... 진짜 너무 축해 축복받은 캐릭터로구만 야... 완성 완성! 야... 이거 봐 캐릭터가 축복받은 캐릭터구만 저 이제 뭐 할 거 없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탈벨 10성 망토 22정 찍어가지고 아... 상의를 27% 한다고요? 아... 상의 너무 추움이 쓰레기... 아... 미안합니다 안 좋아가지고요 상의는 좀 그냥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... 아닌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건 아닌 거 같다 차라리 이거 사서 해 자... 27%가 저희가 지금 그거 얼마 썼더라 아... 30만원 썼잖아 그죠 그럼 차라리 눈 감고 이런 거 사가지고 저기가 싸지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별... 5개 4개만 올리면 되는데 그지 아... 이건 아니야 추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... 고렇게 합시다이 아꼈다간 천천히 천천히 야... 근데 그건 다 망했는데 잘 되네 큐브가 큐브도... 큐브는 모르겠고 스타버스 잘 되네 음... 오케이... 메모리 저것도 좀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확 enc apresent 에드 어뢵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